SK에코플랜트가 환경업 진출 3년 만에 국내 1위 소각 점유율, 국내 최대 수처리장 운영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SK에코플랜트가 공개한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환경 자회사 숫자는 24개로 늘었고, 사업 구조도 소각, 매립, 수처리 등 다운스트림부터 폐플라스틱, 전자전기 폐기물, 폐배터리 등 고부가 가치 업스트림 사업까지 환경업 밸류 체인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에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에코플랜트의 혁신 기술과 솔루션이 확산되며, 기존 환경산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, 기술 고도화와 산업 선진화 노력을 바탕으로 SK에코플랜트가 하는 환경사업의 차별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